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이 손안에서 펼쳐지는 요즘인데요. 금융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저축은행도 과거의 부실 이미지를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돈을 맡긴 규모가 이미 60조 원을 넘어섰고 각종 건전성 지표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들에 비해 예금이나 적금 이자가 높기 때문에 똑똑한 금융 소비자들이 많이 찾던 곳이기도 하죠. 이런 저축은행이 최근 모바일 채널을 선보이고 신상품을 내놓으면서 젊은 재테크, 짠테크족들에게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웰컴 저축은행 CEM 본부 김대영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사실 먼저 저축은행이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또 웰컴 저축은행에서 나오셨으니까 어떤 은행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축은행은 전국에 약 80여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서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자산 형성과 금융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금융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위 이금융권에 좀 포함되는 곳인데요. 시중은행 문턱이 높은 서민들이 자금을 융통하고 시중은행들보다 높은 금리의 예적금 상품으로 자산 형성에 유리한 금융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웰컴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자산 2조 4천억 원 수준의 저축은행으로 수도권과 충청권, 부산, 경남 지방의 영업점을 두고 있는 우량 저축은행입니다. 기존 저축은행들은 오프라인이나 영업점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면 저희 웰컴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웰컴 디지털 뱅크 앱이라는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했고요. 이를 통해서 디지털 채널을 중심으로 영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자체 모바일 플랫폼을 도입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우선은 아무래도 모바일 채널이 활성화되면서 20대에서 40대 고객님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웰뱅 앱 같은 경우에는 20대에서 40대 고객님들이 전체에서 약 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전면층의 고객님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50대 고객님들이 주를 많이 이루었고요. 예금 상품이 주를 이루었더라면 최근에 수시 입출고 싶 상품이나 혹은 적금 상품들이 최근에 가입하는 비중이 매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축은행이 시중은행보다 금리도 높고 하다 보니까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똑똑한 소비자들은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축은행 하면 사실 영업점을 찾기가 시중은행보다는 쉽지도 않고 과거에 몇 번의 일 에피소드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좀 어떻게 하면 저축은행을 접근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저축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서 점프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에 저축은행들도 비대면 계좌 개설이나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서 계좌를 아무래도 스마트폰으로 비대면으로 계설을 할 수가 있고요. 모바일 앱을 통해서 금융거래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저축은행 중앙에서 SB톡톡을 통해서 주요 저축은행들의 상품을 비교할 수 있고요.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고 또 저희 웰컴의 웰뱅 앱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365일 동안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고 예적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저희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도 원금과 이자 경우에 예금자 보호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좀 꿀팁이라고 할 만한 정보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시중은행과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저축은행들도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 가입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높은 금리의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판 상품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판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나 어떤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고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기에 마감되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때문에 좀 발품을 찾아보는 것도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 상품에 좀 주목하라는 점인데요. 아동 수당용 적금 상품이나 취약계층 적금 상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적금 상품인 경우도 있지만 사회공헌성 적금 상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한번 활용해보시면 아무래도 그런 재테크나 이런 부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웰컴 저축은행 CEM본부 김대용 팀장과 얘기 나누왔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